여기는 파워스 마켓 기념도 하고 한국집도 있고 햄, 소세지 수다 과일도 되고 우리 감두파네 언니 여기 동영상 찍느라고 동영상 좀 찍고 이게 바로 사마스 마켓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우와 음 음 동영상을 한번 먹을게 너무 많아 먹을게 너무 많은데? 뭘 먹지? 음 냄새 맛있는 냄새 어떻게 스페인 음식점 터파스 아 여기 스티커 파는 집도 있네 너트류도 땅밥도 직접 만들지마 찜은 직접 만들 교체 너무 크다 뭐 먹지? 음 뭐 먹지? 뭐 먹지? 뭐 먹지? 처음에 아ms이 뼈도 있고 관광품판 케이크도 있고 먹을 때 되게 많은데 남자친구랑 여행을 와야 되는데. 남자친구랑 여행을 와야 되는데. 그니까. 아 일어나서 남자친구랑 데이트해야 되는데. 남자친구랑 여행을 와야 되는데. 그렇습니다. 저게 뭔데? 저게 뭔데? 어 여기는 또 가자 파는 데. 마카롱. 언니 저기도 팝같이. 맥주 파는 데가 없다. 그런 데가 군대, 군대 있는 거 같아? 응. 좋은데? 뭐하는 데지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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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뭐 먹었는지 생각해봤어요? 너무 많아서. 너무 많아서. 네. 그냥 아무래도. 응. 그냥 혼자 온 날이 사항으로. 응.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. 응. 돌아다녀 봐야지 뭐가 있는지. 팝스피즈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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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식은 많이 적잖아요 별로지 좀 전에 갔던 곳이 바로 파머스 마켓 있었습니다 자라있고 이제 그루브 쪽으로 여기서부터는 자 여기는 그루브 이럴 때 캐롤도 좀 퍼져주고 막 그랬는데 핸드폰 배터리 이런데 팔까? 안 팔려나? 그리스도 시점이 있네 그루브 쪽으로 카페라운지인데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자라 동말대다 유정씨 나 나 진짜 괜찮아 나 비 맞아 어차피 여기에서는 쉽게 해줘야돼 그래도 옷이 작잖아요 팔 입고 발리면 되고 다른 이것도 여기서 덥다는 그루브 안떷게 이럴 때 아메리칸 거울즈를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메리칸 거울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라 리리스 회원 구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미국 전형적인 미국인형 비가 오는 비가 오는 비가 오는 드르븐 예쁘네 드르븐 쇼키모 렌즈에 비누방 이 부분의 비가 오는 이 부분에 대해 lime 예쁜 주님 주님 근데 어른이 그렇게 뺏으면 여기서는 굉장히 못먹을 것 같지않아? 저 뒤로 갈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저기 끝은 그... 사진 찍어야지 어디 나와요? 산타하고 산타... 어 저기 있네? 저 가까이 가서 찍어야 되겠네 치즈케이크 팩토리 아쉽다 저쪽에 가서 찍으면 되죠 아 진짜? 우리 낮에 있었나? 낮에 못본 것 같은데 어떤거? 저 산타 어디 갔어? 아 못 봤어 어디 갔지? 우리나라에 없어 우리 아까 여기서 메이크업하고 도깨비 댄거 아 저기 그 산타가 쟤가 계속 움직인... 우리 chyba C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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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어 산타가 지나간다 그래서 여기가 크리스타롤이니까 크리스타롤이 될 것 같다 여기 그루보몬 끝자락 언니 오늘도 찍어? 난 안 찍었으니까 내가 찍어줄게